맥도날드 종로 3가점 맥도날드 종로 3가점엔 아침을 여는 엄마가 있어요 엄마라서 더 정성껏 할 수 있는 일이군요 쭉 주부로 살아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 딸도 같이 일하자고 했죠 가족처럼 대해주는 크루들도 생기고 아침을 같이 먹는 식구가 더 많아졌어요 더 좋은 나를 만나는 곳 Better me, Better 맥도날드 빠라빠빠빠